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나씨 비자 만들고 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 근데 오늘은 너무 비가 많이 왔네요. 네, 비가 많이 오네요. 비자 연장할 때 뭐가 필요한지 지금 저희는 종로에 왔어요. 네, 서류 많이 있어요. 서류? 서류. 여기 사진 많이 오네요. 네나씨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가리면 돼. 여기 사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많이 안 들어. 많이 마음에 안 들어? 응. 내가 지금 사진 찍어보고 싶어. 그럼 한 번 볼까? 이건 시간 많이 있어. 시간 있어요. 어. 만 원? 10더원. 어머나, 그럼 안 돼요? 아니, 그럼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 몰라. 나씨 이쁜지 모르지, 나야. 어, 나씨도 모르지. 이게 어떻게 해? 오.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거기 가세요? 네. 지금 거기 가세요. 오늘 네나 비자 연장하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지고 비자 연장하러 왔어요. 여기 지금 네나씨 서류 지금 다 준비했어요. 네, 다 준비했어요.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도착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뒤면은 비자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나씨는 F6 비자, 결혼 이민비자로 지금 있어서 다시 2년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 공부 열심히 했으면 10년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2년. 전화 번호를 눌러서 본인 인증. 이게 이제 QR코드 택시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전화 번호를 누르면은 내가 인증이 되고 어, 그럼. QR코드 필요 없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약이 10시 10분 부터인데 아니, 그래도 한 30분 일찍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용히 10분 지면 중인코드 갈게요. 한 20분, 30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여기 아마 우글레즈베이 있었어. 예약을 하고 오면 돼요. 예약을 하고 오면 돼요. 하이코리아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하고 오면은 예약을 하고 오면은 예약을 쓰면 안 돼요. 비자 연장할 때 뭐 체류지 변경 어쩌고 체류지 변경 동사무소 사면 돼. 올 때는 다 예약을 하고 와야 돼. 그냥 와가지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힘들고 지금 시간 9시 57분, 58분 저희는 10시 10분 이야기입니다. 비자 연장은 8월까지인데 조금 일찍 왔어요. 여유롭게. 혹시 와가지고 이거 뭐 서류가 안 좋아요? 그럼 다시 또 와. 아, 처음에 연장인데 그 교육을 듣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을 들으면은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프로그램 들으면은 그... 1년이 아니라 2년. 처음 찾고 2년. 그 결혼 이민 비자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4번. 참고로 오십시오. 이거 이거. 비자 연장한데 뭐 돈이 많아요? 네. 세종대왕 3명 필요해요. 세종. 예약을 안 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응. 저기서 서류가 만들 수 있어요. 응. 이제는 집까지 가. 다 해왔어 나는. 네. 다 해왔어 나는. 다 해왔어. 네. 다 해왔어. 다시 최고 남편 해줘. 이와이와이와. 제가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종로로 오면 안되고 관할 지역이 다르대요. 그래서 종로로 오면 안되고 목동으로 가야된대요. 다 해왔어. 네. 잘 먹으세요. 제스 마이 포. 안 돼요. 가요? 안 가요? 비자 실패. 실패. 다 좋은데요. 아침에 찍었는데 엄청 안돼요. 엄청 안돼요. 제 실수에요. 제가 체킹 한 번 더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나오기 전에 서류만 한 번 더 체킹하고 그걸 체킹 안 했네. 다음에 또 봐요. 요바 요바. 다음에 또 비자. 네. 비자 또 할 때. 티킴 스타일. 오. 템프트셔츠인데. 스타일. 너나 그림 스타일이야 이게? 그림 그림 스타일. 네. 그림 뭐? 그림 그린 스타일? 어. 이런 스타일이 좋다고? 어. 랜스토어. 응. 랜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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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가방도 귀엽고. 아. 가방. 가방. 오빠랑. 가방. 여기 뭐가 있어요? 나 씨, 여기. 몰라요? logspot. 이거 좀 랜스토어. 랜스토어. 응. 랜스토어. 랜스토어. 흐흐흫. 아, 여기, 가방, 가방인데, 뭐예요? 이게 히팅에너지로 지우는 거래요. 마찰열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래요. 레스토랑. 이거 1.5. 펜은 3.6이고, 이거 평강 펜은 5.5. 치킨은 좋아. 이거. 치킨은 좋아. 치킨은 좋아. 바로 사진 찍었고 이야 이야 갑자기 피자 망해서 지금 교보문고 왔어요 교보문고에서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긴 지금 광화문 교보문고에요 라이트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광화문 교보문고는 책이 많고 엄청 커요 여기 외국인 책 많이 있어요 네 외국인 책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자 러시아말로 우크라이나 하나 책 보나 싶었어 우크라이나도 책 있어? 하나 봤어 다 러시아 책 아니야? 네 하나 틀렸어 다니는 한이에요 여기 다 바뀌었어 어디 지금 책? 뭐 다해 여기 프렌치, 젊은이 있어요? 그렇죠 음식이 사람사람? 좋은 사람? 이것도 같이 해야 돼 진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납작 생각해 제일 많은 여행이 정말 주민들이 여행 Sheää 와서 지키는 가짜 너무 힘들지 않군요 그들은 맞게 무슨 일이 Option에 맞나? 어느 날을 가진 곳이 너가 없는데 어떤가? cutting 수행이 없는데 이렇게 이즈는 일을 가진 곳으로 그냥 oso replaces 그냥 많은 일을 가진 곳이 없는데 나하.. 나하쥬스 이제야 나하쥬스 너 나하쥬스? 드린나쥬스 아 여기 한국말 있어 여기 한국말 다 있어 이거 아뇨 바람 좀 이상해 아 어디 갔어? 비자 실패했어요 다시 목동으로 가야돼 근데 은수씨 여기 애플 이거 사는 거예요 애플 스트랩 사준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려고요 은수씨 좋아요 애플같이 애플식 필요하니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오 여기 다이아너로? 네 안 써있어? 그 스트레인쥬 지금 레나씨 스트레인쥬? 오 여기 아마 어머니 좋아하네 처음 플레이스 어머니 플레이스 아니에요? 빵 있어요 본 만들기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오미야 꼬바 올려놔 있어요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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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좋아 레나 사 레나씨 필요없어 이거 무슨 떡볶이 얼마여? 거의 좋아 귀여워 레나씨가 고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케이스인데 브링클 브링클 하죠? 근데 레나씨 사이즈가 없어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인터넷으로 주문해야지 브링클 브링클 없어요 네 있을 수 있어 찾아뵙게 지금 제가 찍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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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루 무슨 생각인지 저렇게 오는 것 같아 대박 지수 하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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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t 김씨 봐봐 김씨 내의 썰어로 꿀 이렇게 두개 그냥 눈이 움직여 그냥 눈이 움직여 그냥 눈이 움직여 하면서 여기 파란색도 보이잖아 UV 라이트 클리닝 기능도 있어 나쁘지 않아 이렇게 클라이닝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클라이닝 테스트가 있어요 충전되고 있어 하얀씨가 이거 스트랩 사주세요 3만로 너무 비싼 정말 유바유바할게요 다음번에 또 목동 갈 때 유튜브 또 찍을거에요 비자 또 여행도 할거고 유바유바 다음에 또 가요 다음번에uw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